미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꺼낸 세 번째 광폭조정카드인데,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광폭조정을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번 연속 단행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무려 5차례 연속해서 인상한 셈인데, 이로써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에서 3.25%가 됐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물가 오름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 이후에는 더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던 8월 소비자 물가도 실제 전망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오름세를 낮출 때까지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연준은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4%, 2023년에는 4.6%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물가 전망치를 5.4%로 높이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0.2%로 1.5%포인트 낮춰 전망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